충남지역에 35도를 웃도는 찜통더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성에서는 폭염특보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이은 무더운 날씨에 폭염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 가벼운 옷차림에 시민들이 부채질을 해댑니다. 따가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거나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승강장에서 열을 식히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달도 무더기 더워요. 왜 구전도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나오면 힘들다고.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뭐 사러 왔는데 이렇게 더운 거예요. 그냥.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홍성지역에는 한 달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폭염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9일 기준 충남 지역의 온열 질환자 수는 179명.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양식장 피해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천수만 양식장 26곳에서 우럭 55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거의 온열 질환자는 비슷하고요. 사망은 작년에 6명이 발생해서 사망자는 작년보다는 절반가량. 기상청은 20일 오후부터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려 22일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9호 태풍 정다리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접근해 오고 있는데요. 태풍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태풍이 지난 후에도 우리나라 부근의 기온은 크게 낮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 질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기상청은 당분간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류아나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